안녕하세요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았죠? 아 확실히 살이 많이 빠졌구나 골왔네요 골왓어 안녕하세요 네 접니다 다들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막 씻고 나와서 너무 민낯인데 잘생겼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제가 인스타 청바지 청바지 청색이 아닌데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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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와 약간 그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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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tenían 스토리 위주로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스토리가 24시간 동안 올라가고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진이나 이런 거를 자주 올리기보다는 옛날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적응이 안 되네요. 라이브 어떻게 켜는 거였지 조금 헤매고 스토리도 사실 잘 할 줄 몰라요. 스토리를 많이 애용할 거라 스토리 애용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는 저장은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제가 저장하지 않아도 저장을 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저장은 하지 않을 거고 더 재밌게 편집해 주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화이팅! 그리고 제가 인스타를 다시 시작을 한다면 금리를 해결을 하고 금리를 해결하는 날 다시 인스타를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금리가 있습니다. 그대로 돈이 그러니까 이 멀쩡한 치아를 다시 그냥 새로 또 제가 치과를 안 간 게 아니에요. 치과를 진짜 갔습니다. 갔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 가지고 여러분들께 약간 뭐 저의 어떤 부의 상징 같지 않나요? 부의 상징? 그래서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상대적 박탈감을 저의 금리로 느끼신다면 그거는 미리 사지해드리겠습니다. 찰떡파이는 못 먹은 지가 꽤 됐네요. 사실 요새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마트를 잘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군것질을 좀 좋아하는데 가끔 하게 되네요. 아무튼 금리를 해결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의 약속을 화면 각도가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들고 있어요. 제가 요새 뒤늦게 그 수우파랑 스걸파를 봤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저도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 어떤 가식을 벗어 던지고 사슬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께 그냥 편하게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그런 걸 다 차릴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다리로 바치고 있어요. 그 우리 진짜 대한민국 최고 최고의 댄서분들 그 아무튼 그분들도 이렇게 인스타라이브 하는 거 보면 거의 이렇게 얼박샷을 하시던데요. 네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스우파 스걸파 원픽 아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다 진짜 잘 하셔가지고 다만 어 어 어떤 팀을 원픽으로 하기보다는 각 레전드가 있는데 저는 훅 파이널 음원 미션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홀리뱅은 베놈이 좋았습니다. 스걸파는 역시 턴즈죠. 집인데요. 더 얼박샷을 이렇게 어 피부씨 네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케이스 낼까요? 아 제가 요새 하는 게 진짜 그거 밖에 없어요. 유튜브로 다 철지난 지금 너무 한참 여름에 핫했던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고 있어요. 스맨파요? 저는 수우파 스걸파가 더 좋은데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인스타를 뭐 하게 된 거는 그냥 진짜 음 사실 주변에서 좀 많이들 하라고 하기는 했어요. 계속. 왜 없애냐. 그냥 계속 하지. 어차피 너 저기 뭐야 막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공연장 밖에 없는데 공연장도 사실 요새는 공연만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해라 저기 인스타를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저기 뭐야 그 기가 얇아 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요. 이제 이왕 하는 김에 좀 편하게 하려고요. 인스타를 없애던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인스타를 없애던 거는 일단 DM으로 조금 곤란한 부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 성격상 그거를 보고 아 못 본 척 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좀 먹고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제 셀카를 올리는데 현타 아닌 현타가 왔다 할까요. 근데 이제 안 하면서 편하게는 지냈어요. 안 하면서 좀 편하게 지냈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 늙어가는 하게 됐고요. 어 이거는 리정 씨 말투 아니에요. 하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이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요. 음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든 재밌어 하든 그냥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할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도저히 사진을 뭐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사진은 네 못 찾았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해 놓고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좀 그러 음 좀 좀 그러실까봐 뭐야 하겠다고 하더니 해서 차라리 그냥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를 좀 드리자 저요 예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제 생각 좀 가져가 주시지요 푸사 포즈 한 번만 푸사 아니 근데 그때가 더 완전 아기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해봤자 오늘 오늘 신은 양말은 제가 좀 파신 눈썹살 네 뭐 드릴 이제 네 제가 이제 뭐 드리려고 했던 음 얘기는 여기까지고 뭐 지금부터는 그냥 대화 좀 하다가 제가 옛날에는 아 제가 옛날에는 인스타 라이브 하면 한 두 시간 했어요. 네 그렇게는 이제는 조금 못 할 것 같고 오늘은 지금도 한 시간 하면 알아서 꺼지나요? 어 이게 되게 느린 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주시네 어 시간 제한이 없어졌다고요? 아 이 시간 제한이 없어졌구나 음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발전을 했네요 왜 없앴지? 그 나름 뭐랄까 약간 도망가야겠다 싶을 때 딱 좋은 이유였는데 아니 왜 시간 제한이 없어졌지? 아 역시 세상은 발전하는군요 네 시간 이런 거는 속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제가 괜히 세운해서 혜진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세상에 풍파를 겪고 세상에 풍파를 겪고 으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많은 변화가 생겼읍니까? 알았읍니다 아니 이게 도망가고 싶은 이유가 제가 막 말하다가 혹시나 실수하거나 뭔가 좀 헛소리하거나 그랬더니 아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뭐 이런 그것 때문에요 아 진짜 네 시간이에요? 아 아 그래 아 네 시간이구나 아니 근데 네 시간 뭐 기준이 뭐야? 어 아무튼 그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제가 요새 보던 게 그런 거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MZ세대 MZ세대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MZ세대라 그래요? MZ세대라 그래요? 왜냐면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얼빡 좋으시면 제가 더 아 이게 얼빡이 더 낫네 이게 되게 탁 V라인처럼 MZ 어? MZ세대라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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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 Theresa 내가 진짜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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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 MZ세대 MZ세대 작대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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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 Stern 지 debating MZ세대 엠진가요 지금 그 시대에 나이대 분 자 엠진 어 공연생인데 엠제트라는데 아 왜냐하면 제가 제가 이제 아니 석준이가 저한테 엠제트라고 했어요 제가 아 mz 세대를 맞이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석준이가 조용히 같이 문장 봤는데 형 mz죠 제가 mz야 왜냐면 99년생 이잖아요 99년생 이거 석준이 뭐야 899년생 아냐 걔 아 이석준 너 잡았어 아주 아주 아는 척 하더니 잘 아는 척 하더니 아주 내가 저요 왜 저도 속하죠 예 1899년생 아니야 저한테 너무 당당하게 형 완전 미간 딱 인상 써 가지고 엠제트죠 아직도 생각나 그 얄미운 모습 볼을 꼬집어 주고 싶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예 사실 잘 몰라요 아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하고 물어볼거야 죄송합니다 아 폭이 넓군요 아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면 되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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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춤 세대 mz 세대 예 제가 갚아 주겠습니다 석준이 내일 더대빌인데 석준이랑 공연인가 만약에 석준이랑 공연이면 제가 당당하게 미간 팍 이삭 써서 멘지라잖아 라고 딱 제가 하 어 근데 이거 의면이 분분하네 의견이 분분하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emg라고 했으니까 저도 어쨌든 석준이한테 복수를 좀 하고 화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요? 어 저 내일 석준이랑 해요? 아 오늘 했어요? 아 내일은 나라예요? 아 나라한테도 내일 물어봐야겠다 넌 MZ라고 하니? MZ라고 하니? 아 석준이 오늘이었군요 국어연구원까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 또 백소공을 했네요 제가 또 작은 공을 쏘아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MZ 다 평화롭게 여러분 평화를 사랑합시다 아 그럼 저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기 지금 439분이나 계시는데 이럴 때 제가 여쭤봐야죠 어 충지되는구나 네 아무튼 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어린 저보다 저 어린 친구들이 저를 이런 걸로 놀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오 대학 합격하셨다고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MZ세대 화이팅 앞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사연승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네 3초는 좀 아 건신단 오랜만이네요 근데 이제 건방진 신인이 없어요 그냥 다 잘하고 너무 다 예의 바르고 해서 해체했어요 아니야 놀린 적 없어요 진짜 축하드리는 건데 근데 진짜 네 되게 계획하신 거 있으면은 잘 착착착 이뤄가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얼굴 팔자주름이 잡혔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저를 이렇게 그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규현이 형 아직도 건신단 하고 다닌다고요? 그 형 그 형 뭐 약간 어렸을 때 선도부 하셨나? 선도부가 꾸미셨나? 이렇게 자꾸 자꾸 잡고 다닌대요 사람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아 아 지금 제가 계속 빼고 있는 건 아닌데 아 이게 한번 빠지니까 좀 다시 안오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뺐더니 위가 약간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예전만큼 먹었던 만큼 잘 안들어가요 각도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이렇게 얼짱각도 해야 돼 이게 얼짱각도 아닌 거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데요?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편하네 편하긴 편하네요 뭐 원래 옛날에는 막 뭐 이렇게 삼각대 하고 했는데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얼박으로 아 저 네 이제 펜레터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유지해야죠 다이어트 비법 저는 음 너무 힘들게는 안 했고요 반찬은 다 먹는데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이렇게 밥을 젓가락으로 만 먹었어요 어 근데 이제 뭐 총 한입 먹을 때마다 뭐 한 열 털도 안 되게 뭐 그런 식으로 먹었던 거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반찬도 좀 덜 먹게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전 네 사실 이제 세훈이 할 때는 다음 작품이 이제 고스트였고 그 다음 작품이 드라플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몸을 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또 그러니까 제가 밥을 한 끼를 만약에 먹으면 공깃밥 양을 한 끼로 쳤을 때 햇반 있죠 그걸로 쳤을 때 4분의 1 보다 더 적게 먹었던 거 같아요 근데 무탄수는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매번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총 하루에 햇밥 하나 햇반 하나 정도 먹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좀 덜 먹었나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탈피해야죠 제 인터뷰 보셨죠 이제 미중년으로 네 이제 중년인데 미중년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얄쌍해지는 걸로 네 근데 뭐 또 언제 어떻게 작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운동은 그렇다고 막 그 고스트나 드라큘레 때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고 네 좀 어느 정도 보기 좋게만 근데 이게 살을 빼니까 몸이 약간 약간 네 더 교법 교법 싹가능 역시 제 인스타 라이브는 여러분들 드립으로 참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교복 사파서블 어 아니요 네 교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태어났다고요? 제가 왜 어제 태어났지? 네 여러분 또 뭐 저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 진짜 내 시간이야? 아 제가 고등학생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아 이제 세훈이의 감성을 가진 그런 학생은 이제 제가 좀 그만 해야죠 네 저의 정체성을 좀 찾아가 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파서블 유튜브 보다 보면 나오죠 근황.. 근황토크요? 저 근황 근황토크라고 하셨나요? 저 지금 저는 매일 공연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더데빌 하루는 라 disclaimer 하고 있습니다 팬레터 끝나고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뵙고 싶은데 아 요새 정말 뭐 이게 갑작스럽게 진지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팬레터 연출하신 김태형 연출님께서 연습 때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약간 어떤 특강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배우 지망생 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우 지망생 분들의 어떤 애환이나 고민들을 듣다가 눈물이 나셨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배우는 직업으로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근데 물질적으로는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채워준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배고프면 밥도 사줄 수 있고 목마르면 음료수를 사줄 수도 있고 근데 감성을 채워주는 거는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의 감성을 채워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정서나 감성을 채워주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이제 이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책임감 어떤 어떤 긍지를 갖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직업인으로서는 정말 내일 당장 제가 작품이 없으면 전 내일 당장 배우가 없어요 배우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고민 제가 갑자기 정말 아무도 찾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팬레터를 연습하고 이 작품을 올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직업인으로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더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엄청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까지는 열심히 하고요 아 근데 이게 뭐 센치해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뿐만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해당할 수 있는 거고 이쪽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네 김태형 윤철님이 진짜 제가 평생 내리에 박힐 말을 해주셨어요 어 경영학과를 자퇴하고 한예종 입학한다고요? 천재이신데요? 저도 못할 일을 이미 벌써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고요 네 그래서 요새 찾아달라는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네요 일단 계획은 없습니다 그 팬레터 끝나고 네 계획이 아직 없어요 어 여기 한예종 모임하나요? 저는 서울내대 제가 이렇게 진중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야식을 추천해달라는 분이 계세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진라면 매운맛 네 흉스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뭐 제가 아까 말한 거랑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흉수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는 어떤 그런 계기나 어떤 그런 일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진순? 진라면 순한 맛이요? 아 여러분 저를 킹받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순간 킹받아가지고 아 열이 받아가지고 그럼요 진라면 매운맛이죠 순한 맛은 순한 맛은 아 예 아 흉수 풀에서 지금 당장 없는 거지 네 계속 열심히 끝이 아닙니다 흉수 네 한여름밤의 꿈이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진수는 아 뭔가 만들다 맛 느낌 라면을 네 진순에 고춧가루 넣어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맛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젊은 아 저도 젊은이예요 젊은인데 이제 어쨌든 배우로서는 중년으로 가야 하는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으니 아 이왕이면 이제 미중년으로 가겠다 이렇게 미중년 가능하겠습니까? 얼박인데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습니다 맵찔이라고 하던데 네 매운 거죠 아 근데 우리 더대빌의 윤재라고 가디언 하는 친구 가디언 중에 신윤재라는 친구가 있는데 팔도 비빔면도 맵다고 하더라고요 하아 팔도 비빔면이 맵다니 진짜 그거는 고양이형가? 팔도 비빔면은 뭐 저는 이제 엽떡은 못 먹고요 아 진순파가 좀 계시는구나 여러분 배척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순에다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다니까요 진순이한테 사과하라 그러니까 꼭 진순씨가 계신 것 같잖아요 아 비빔면 매워요? 아 팔도 비빔면 매워요? 아 진짜? 신라면은 아 제가 그러니까 매운 거 기준으로 따지면 엽떡 같은 거는 잘 못 먹어요 신라면은 먹는데 근데 신라면은 이제 진짜 제가 10대 20대 땐 신라면만 먹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 느끼해졌다 제 기준 아 이거 농심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원래 방송이 기본적으로 사과 방송이 저의 어떤 기본 옵션 방송이고요 사과를 주된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나머지를 일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 신라면은 신라면 먹으면은 맵찔이가 아니군요 저는 아 민초파 반민초파 이거는 뭐 진보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말 없나요? 왜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저는 진보수입니다 이렇게 네 네 아직까지는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민초파 진짜 딱 반반이에요 민초파가 좀 땡길 아니 민초가 땡길 때가 있고 안 땡길 때가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못 먹는다 뭐 이건 아닙니다 가끔 양치하다가도 야 이 치약 뭔가 맛있는데? 뭐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사실 치약 맛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정치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성향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어떡하지 이렇게 동공지진 하다가 저는 진보수입니다 딱 이렇게 그런 거였죠 아 민초파인가요? 그럼 민초파로 하겠습니다 맛있는 치약도 추천받습니다 제가 민초에 대해서 뭘 모욕했죠? 일단 사과드리겠... 아니 이게... 네 사과 사과드리겠습니다 모욕을 하진 않은... 진순... 진순님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누구 뽑을 거냐는 그건 너무 이제 질문이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 하와이안 피자? 하와이안 피자가 그건가요? 파인애플 있는 거? 네 치약 맛있잖아요 구운의 파인애플 피자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반... 한... 그러니까 반대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하와이에서 와서 하와이안 피자인가요? 파인애플 피자여 하지 않아요? 아 치약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헛헛헛헣헛헣헛헣헛헣헛헛헣헛 아 따뜻한 파인애플 아 너무 웃겨 한 분은 맛잘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 그 밑에 분 바로 맛잘한 인정드립니다 치열한 배틀의 현장입니다 메디 파이트 파인애플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콜라나 이런 건 따뜻하게 먹을 수 없죠 그렇죠 피자이집원들이죠 피자이집 피자 자체가 맛있고 고기 토핑이 없다고? 그 피자집이 너무 웰빙 피자집 아니에요? 수우파 얘기 아까 한참 했는데 그럼요 수우파 저는 지금도 이거 라이브 끄고 수우파 짤 찾아볼 거예요 아이키 짱 햄 토핑도 맛있죠 김빠진 콜라는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그거 그냥 설탕 물이잖아요 차라리 설탕 물을 먹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빨리 올라가 가지고 탕수육은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바로 먹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딱딱한 거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뭐 굳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 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저는 이게 턱이 컴플렉스인데 제가 이게 외국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턱이 좀 있어서 딱딱한 걸 좀 잘 안 먹을라 그래요 이제 부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부먹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란후라이는 반숙 네 완숙은 조금 퍽퍽하잖아요 저는 콜라는 펩시도 좋아하고 코카콜라도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제로 먹습니다 제로는 건강한 건강을 신경 쓰는 마지막 자존심 이게 턱선이 매력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는 컴플렉스에요 저는 이게 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형이 너무 이상하네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등장해가지고 첫 등장 때 딱 이렇게 등장해서 그가 지금 혼미한 가운데 나를 부정할지라도 없잖아요 완전 V라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턱이 좀 있습니다 턱이 아 뭉크 좋아하냐고요 좋아하게 붕어냐고요 아 턱이 진짜 오랜만에 듣네 과하게 표현한거죠 이 정도로 V라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한 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원래 막 저 이렇게 엿이나 아니면 마이쮸 새콤달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안 먹습니다 관리해야 해요 라면에 달걀을 넣다뇨 어 어쩔티비 라면에 어머 라면은 저는 라면 그대로 먹습니다 아 라면에 계란을 달걀을 넣다뇨 제가 사실 MBTI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이더라구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농이야 농 저는 아이입니다 아인데 그냥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인 것 같아요 치즈 계란 추가 안하냐는 게 뭐예요 제가 못봤네 절 아 젊은이네 제 원래 인스타 라이브가 제 유머 성향에 맞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보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제 어떤 유머 성향에 맞는 분들은 아주 이 인라만 기다리십니다 예 제 공연보다 기다리실걸요 그럼요 라면에 계란 달걀 빼셔야죠 라면은 라면 그 어떤 그 고스란히 라면 그 맛으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저는 물론 제 개인 기준이라서 싸우는 건 아니고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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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짢으셨다면 또 사과 사과들 예 오늘도 기본적인 기본 옵션 사과방송 이고요 우차싸 우차싸 우차싸가 우차싸 끝난 지가 그 MSG 맛을 달걀이 순화시켜 준다고요 어 사과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사과하지 마세요 차라리 화를 내시고 그렇다고 달걀한테 또 사과하라고 아 짜파게티에 달걀을 넣어요? 조금 느끼하지 않아요? 어 그렇구나 짜파게티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뭐 이렇게 사실 삶을 사는데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성향도 알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계속 진지한 얘기만 하겠어요 아까 김태형 연출님이 말씀해 주신 뭐 그런 거 다 남겼으니까 이제 또 그런 거 저장해 주세요 저는 오늘 도전해 볼 음료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논알콜 맥주를 좀 마셨는데요 제가 늘 사는 거 있는데 그 옆에 밥암바 막걸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겸상을 못하겠다고? 누가? 누가? 겸상까지 못할 정도인가요? 진짜 너무 속상하구요 저거 진짜 뭐가 맛있어요? 밥암바 막걸리? 진짜요? 어?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고? 저요? 저는 저기 칭다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이구요 YGX 있지 제가 만들었어요 어깨춤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칭다워도 논알콜이 있어요 제가 왜 홍보를 하고 있죠? 아 저는 근데 술을 그렇게 잘은 못해서 아 제가 텐션 폭발 뭐 일을 안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제가 혼자 좀 잘 놀고요 또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제가 늘 이래요 근데 이제 아 뭐랄까 그냥 그런 무대나 좀 공식적인 자리는 자꾸 좀 제가 저를 재화하게 되더라구요 어떻게 보실지도 모르고 사실 인스타 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요만큼이라도 제 진짜 속눈썹만큼이라도 저를 좋아하시거나 좀 그런 분들이 와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좀 그래도 좋게 봐주시거나 그럴 텐데 또 그렇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그냥 좀 조심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건데 좀 제가 좀 친해지거나 이러면 나름 잘 재밌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막 제가 솔직히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랑 맞아야 돼요 이런 어떤 이런 저의 어떤 유머 제 스타일 제 어떤 말하는 어떤 그런 게 맞으면 되게 재밌어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노잼이라고 하겠죠?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랬죠? 텐션이 높다기보다는 좀 혼자 잘 노는구나 근데 이제 여기가 갑자기 무대야 이렇게 해봐 못해요 그래서 아인거죠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나? 이 인라 속에 저를 부캐로 삼아서 뭐 봤는데 더 데빌 가위바위보 지면 아 제가 사실 그 잘 그 알아들으신 그 알아채신 분이 계신진 모르겠는데 그 불협화음이라고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이제 우리 MG세대 석준아 MG야 NZ 아니고 MZ야 MG 갑자기 석준이 MZ세대들에게 좀 핫했던 불협화음이라는 거기서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데뷔에 맞춰서 제가 좀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뒤에도 더 있어요 블랙보단 화이트 어둠보단 빛을 악함보단 서남을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위바위보가 너무 밀려가지고 뒤에 걸 못했어 예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더 이상은 없어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저는 가위바위보로 웬만하면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져달라고 화를 내시네 좀 져주세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길 거고요 제가 승률이 좋거든요 아시잖아요 또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제가 오랜만에 있나 하더니 또 왜 저러냐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끄고 나서 막 왜 그랬지 이러고 인스타 또 없애고 무한 반복입니다 그게 저의 저의 이제 저를 근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러면 꼭 다음날 지던데 앉을 거예요 이길 겁니다 제가 요새 항상 그 예고하고 내는 거 알죠 예고하는 거 내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내일 혹시 그레첸이 누군가요 그레첸이 여은이면 제가 이깁니다 여은이랑 했을 때 제 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진짜 제가 이런데 그냥 안 한 거죠 인스타를 안 해서 제가 못 보여드렸던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대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못 하겠어요 그냥 못 하겠어요 안타깝죠? 아 내일 여은 배우예요? 여은이야? 여은이? 아 그럼 또 내일 저는 열심히 커튼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쵸 캐스팅은 다음날 알아요 아 다음날이 아니라 하루 간날 알아요 아니면 지금 사실 공지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인스타 라이브 하느라고 지금 공지를 못 봐가지고 아 요즘 철덕파이 못 먹은 지 좀 됐습니다 킹받으십니까? 아 방송 중 가장 밝아 보인다고요? 아닌데 저 예전에 뭐 좀 많이 그랬는데 아 그 여러분 이번에 새해 첫 곡으로 뭐 들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어머 나이스라고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새해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우리 갓세븐 팀님들 잘 계시죠? 아 아니야 아니야 저거 불협화음을 전 내일 이겨서 커튼콜을 감상할 겁니다 드디어 집에 왔다? 아 퇴근길이셨어요? 저의 어떤 이 지금 이 땅을 치고 또 방송 끄고 땅을 치고 후회할 저의 모습을 보시고 기쁘셨길 아 좀 기분 좋은 퇴근길이셨길이셨길요 네 우리 갓세븐 팀 네 좀 네 저는 뭐 들을게요? 저는 이번에 새해 첫 곡으로 아주 의미 있는 곡을 들었습니다 아 그지돈 피화살을 들으셨어요 아 새해 첫 곡으로 피화살을 들으셨어요 스파이더맨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사실 웬만하면 지금 밖에 잘 안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피해를 최대한 안 드리려고 어? 방송이 5초 정료된다고요? 4시간이라며 아 그냥 쓰신 건가? 아 속았잖아요 저는 김연자 선생님의 아침의 나라의 설을 들었습니다 어 저기 그 연말에 하는 그 네 가요 뭐 프로그램 틀었는데 어 김연자 선생님 정말 해맑게 마이크를 거의 뭐 이렇게 막 이만큼 떼셔가지고 모이자 모이자 뭐 이렇게 네 음이 기억 안 나네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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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뭐지? 왜 이게 왜 남았지? 아 달려라잖아 이거 달려라 네 아무튼 뭐 네 네 문화방송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조선 아닙니까? 또 아침의 나라 아니 그니까 예 이제 모일 수 있는 한 해가 돼야죠 하루빨리 아 왜 뭐 모이자 모이자 뭐지? 일부러 보다가 음소거하고 다른 노래 듣는 그런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맡겨야 됩니다 네 딱 뭐 예를 들어서 음 음 음 뭐가 있을까요? 음 난 이 이야기를 알아 이야기의 결말도 알아 뭐 이런 음악이 나와도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운명이니까 그렇죠 그게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리사의 머니 돈 많이 벌 수 있는 노래인가요? 또 뭐랄까 아 뭐 아무튼 아 그러니까 그런 뭔가 슬픈 노래를 들어도 운명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딱 12시가 되자마자 바로 틀었고요 아직 밥 한 밥 먹거리 먹진 않았습니다 틀었고 틀었는데 김윤사 선생님이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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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승전인가 강화는 강화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잔병 치료도 없고요 이제 좀 노견으로 가고 있는데 강화도 근데 이제 강화 잘 못 봐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좀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자주 못 볼 것 같아요 저도 강화 보고 싶어요 그 의미 몰라요 나도 의미 기억 안 나요 녹화하시는 분 계실 거라 믿어요 네 저도 믿어요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해서 저는 인스타라이브 저장은 안 할 거고요 가사 가사는 안 바꿔 불렀어요 모이자 모이자 모이자는 많아요 아 아 그 커튼콜은 새해 선물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저는 백신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저 스파이더맨 영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 봐 안 그래도 집돌인데 집에만 있습니다 제가 요새 팬레터 가면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이 저만 보면 만날 수 있다면 좋겠네 막 이러면서 저를 반겨줍니다 어? 뭐야? 한 시간이면 끝나네 30초 끝났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